강아지, 호두마루 두 녀석과 사람 둘이 신나게 노는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오브이빠 봤어? 어, 옷장 열면 이게 일상이지 옷장 열면 이렇게 바로 가져갑니다 양말을 훔쳐가는데 내가 오늘 딱 마음 먹었어 이 양말 도적들 내가 혼내줄거야 야, 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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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? 마루야 마루야, 놔 뭐란다고 도냐? 냄새가 나요 야, 얜 또 뭐야 왜 이러고 있어 우리 훅, 앞발은 떨려 내, 애써 이런 거 재밌어요 아니 이런 거 재밌어요 앞발은 너무 재밌어요 이런 거 재밌어요 역시 놀아주는데 양말이 짱이지 괜찮아, 고무줄이야 이거 아니라고, 내놔 누라는 거 보니까 고무줄 맞아 내놔 와 줘봐 줘봐 얼른 나한테 줘 나한테 달라고 뭐여? 아싸, 하나 걔 이거 갖고 있어 너 진짜 뺏기면 너 혼나? 안 했어 이것도 어? 뭐지? 뭐지? 어 이거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? 뭐지? 내가 맡겼던 거 어딨어? 줘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 흰 양말이랑 이 이불이랑 같이 넣었더니 이렇게 됐구나 같이 빨면 안돼 이렇게 됐구나 같이 빨면 아 아 어딨어? 줘 주세요, 엄마 주세요 두 개를 구했어요 완전 어이없지 꼬마 도둑들아 양말 좀 그만 훔쳐가 알았지? 네 알겠어요 응 그래 그래 착하다 안녕 응 개슬기에요 어구 이뻐 어구 이뻐 어이 놔라 놀아 놀아가 아니 얘네 좀만 더 크면 뭐 이제 끊어서 지금 약간 밥 없거든 애도 나 미안해 돌려줘 미안해 미안해 너 다른 양말 줘봐 모르겠네 야같이 새끼 호잇 와 두 개를 구했어요 슛 슛 얘들아 미안해 아빠가 못 뺏었어 미안해 야 너 궁소리 닿는다 괜찮냐 괜찮네 에헤 에헤 울어 ㅋㅋㅋㅋ ㅎㅎ ㅋㅋㅋㅋ